안녕하세요. 아이템서 교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탐의한 유수원입니다. 수월시 오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니사공 아웃레이서입니다. 이거 뭘 만나요? 13,000 딜레반입니다. 소개해주세요. 아웃레이서는 슈퍼2로 나온 캐릭터 신상품입니다. 오렌지색 대경 배럴 타이어가 들어있어서 속도면에서도 굉장한 효과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죠. 귀여운 올빼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보라색 슈퍼2 샤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컬렉팅하시는 분들께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완성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특별히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되는 360도 대회를 위해서 개조한 작품입니다. 기존 아웃레이서에 지금 보시는 3mm 두꺼운 카본을 달아서 안정성과 스피드 양쪽을 다 잡게 개조한 작품입니다. 아웃레이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까지 나왔던 미니카 중에서 독보적으로 디자인이 뛰어납니다. 보라색 슈퍼2 샤시를 채용해서 점프카면 점프카, 스피드카면 스피드카 어느 쪽으로 개조해도 만족성 성능을 가져오는 최고의 범용성을 갖고 있는 샤시입니다. 타울이 바퀴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마음대로 개조하기 쉽습니다. 경남